세계 2위 자동차 회사인 르노니산 얼라이언스에 태풍이 불고 있습니다. 전설적인 CEO였던 까를로스 권 회장이 개인 비리 혐의로 일본 검찰에 체포가 됐고, 일본과 프랑스 정부까지 나서서 르노니산 얼라이언스가 안정을 찾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일자리를 둘러싼 국제 갈등으로까지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권순우 기자와 함께 이 내용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 회장이 어제 체포된 것과 관련해서 지금까지의 상황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황 정리부터 해주시죠. 세계 최대 자동차 회사죠. 르노니산 얼라이언스부터 해서 일본이나 프랑스 정부까지 얽혀있는 뭔가 막전막후가 되게 눈여겨보이는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일본 검찰이 갑자기 르노니산 얼라이언스의 칼를로스 권 회장을 체포했습니다. 체포 사유로는 권 회장이 한 천억 원 정도 연봉을 받았는데 한 500억 원 정도를 낮춰서 증권신고서에 기재를 하고 해외 고급 빌라를 회사 명의로 사서 개인적으로 유용을 했다 이런 혐의였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발표가 나오고 바로 직후에 니산과 미쓰비시는 권 회장을 이사회를 열어서 해임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요. 르노 측도 오늘 새벽에 입장을 내놨는데 새로운 임시 CEO를 매정을 하고서 아직 권 회장의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해임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르노니산의 주가가 폭락하 등등 시장의 불만은 고조되고 있고 일본과 프랑스 정부는 공동성명으로 안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나온 지금까지의 기사들을 보자면 개인 비리 사건 정도로 할 수 있겠으나 일각에서는 정치적인 해석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배경이 어디에서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 겁니까? 그 권 회장의 체포 사유가 증권 신고서에 급여를 축소 신고했다는 건데 공시보시면 알겠지만 급여 축소를 했다고 회장을 체포하는 일은 그게 흔하지 않거든요.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는 급여를 축소 신고한 게 진짜 권 회장 잘못인지 아니면 그거를 실무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잘못인지 이건 확실한 거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권 회장한테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일은 국가 간의 정치적 배경이 없을 수가 없는 것 같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권 회장이 체포된 직후에 어떤 기업에서 CEO가 이렇게 체포가 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자중하는 모습들을 좀 많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니싼 같은 경우는 사이카 히로토 CEO가 즉각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함께 보시죠. 일본 언론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니싼이라는 기업하고 일본 검찰이 약간 플레이바게닝, 뭔가 사법 거래가 있었다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권 회장이 체포가 된 곳이 공항에서 입국을 하자마자 거기에 지키고 있던 어떤 일본 검찰의 수사관들에게 곧장 체포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비리 사건이 적발돼서 체포가 된 사건이라기보다는 철저하게 일본 정부와 니싼 사이의 어떤 거래에 의해 기획된 사건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로 어떤 기획 아래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의도를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르노니싼 온라이언스에 대해서 조금 구조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니싼은 다들 아시다시피 일본계 자동차 회사입니다. 그러다 이제 1999년에 경영 위기를 겪으면서 프랑스의 어떤 르노 자동차가 도움을 좀 주면서 르노니싼, 르노가 니싼의 지분은 44%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르노 같은 경우는 프랑스 정부가 1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니까 구조가 저렇게 되고 있고요. 르노하고 니싼의 관계는 약간 을라이언스 관계라고 그래가지고 니싼 같은 경우가 르노의 지분을 반대로 15%를 가지고 있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에 예전에 재무장관 시절 때부터 프랑스 정부가 르노하고 니싼을 합병을 시켜라. 그리고 합병을 시킨 다음에 생산기지를 프랑스에다가 좀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라라고 압박을 해왔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도 어떤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프랑스 정부도 자기들이 최대 주주로 있는 르노를 토대로 일자리를 좀 만들어 보려고 했던 거죠. 그 과정에서 카를로스 권 회장은 이게 합병을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동맹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 높다고 저항을 해왔었는데 마크롱 그 당시 재무장관이 실제로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압박이 점점 더 심해졌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권 회장은 입장을 바꾸면서 다양한 카드를 염두에 두면서 길을 열어보고 생각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고요.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합병을 할 수 있는 과정들을 충분히 진행을 했다라고 얘기들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합병에 반대하고 있는 일본 정부라든지 이를 니삼 쪽에서 움직인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지금까지 프랑스 정부가 요구해왔던 안에 대해서 권 회장이 받아들일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합병 쪽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일본 검찰 쪽에서 먼저 움직였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각국의 정부에서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도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은 정부가 잘못하면 국제 정치전으로 비춰질 수가 있잖아요. 프랑스 정부하고 일본 정부하고. 그래서 한 국가의 CEO가 체포가 됐다고 해서 정부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일은 별로 없는데 말투가 그렇게 거칠지는 않지만 프랑스 정부와 일본 정부가 어제 즉각적으로 반응을 내놨습니다. 내용들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트랙스 정부가 그 내용 자체가 예민해 보이지는 않는데 프랑스의 무려 재무장관하고 대통령이 동시에 이런 발언을 할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일본 같은 경우도 경제산업성과 관방장관이 있다라는 인터뷰를 했는데 경제산업성의 인터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온 사람들이 몇몇만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아베 총리만 나오면 양 국가의 어떤 국가 수반들이 총출동돼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본 언론들 같은 경우에도 고내장의 배임 미리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면서 굉장히 좀 세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막 시민 인터뷰를 따면서 고내장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도 하고 변절한 카리스마, 카리스마의 실추, 권한 집중으로 인한 어떤 패악 이런 쪽으로 일본 언론들은 포커스를 맞추면서 고내장의 비리에 사실을 굉장히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미우리신문 같은 경우에도 고내장이 프랑스 정부의 의지를 좀 담아서 합병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이거를 사이카와 니산 CEO 측에서 강하게 반발을 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고내장이 이전에 어떤 사고가 나게 되면은 꼭 이거를 일본 CEO 경영진들한테만 책임을 떠넘기고 본인은 좀 몸을 피하는 경향들을 좀 보였다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당분간 뭐 좀 잠잠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걸 둘러서서 결국 르노하고 니산의 동맹이 이번 일을 계기로 좀 깨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 들어올 때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나라에서만 관련된 일이면 저희가 그냥 흥미로운 일이 있네라고만 볼 수도 있을 텐데 이 사건이 어디로 불똥이 트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부산 지역의 일자리를 많이 공급하고 있는 르노삼성에도 좀 불똥이 튈 수가 있어서 이 부분도 취재가 되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부의 권순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